위로 쭉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슬라가 나옵니다 위로 쭉 올라오면 위로 쭉 올라오세요 저기 오 링크 너 전구가 꼽구나 맛있는 벌커를 나눠줄테니까 그 박태기 좀 나그려 하하하하 이거 하하하하 벌집이 일단 챙겨주자 이 폭탄 있으면 열 수 있을텐데 폭탄 열게 있다 열어볼까 한번 자 넣어놓음 으아 이래 치트 그거네 이제 어디를 가냐 빛 돌려 밑에 하트 조각 있죠? 동물마을에 어서오세요 동물마을 남쪽 입구에 있는데 그 녀석의 길을 막아버려서 못 지나갈지도 몰라 그 녀석 누가 막고 있겠죠? 여기 미가버르고 유명한 예술가 슐 도나비치입니다 만에 있는 인어상도 미가 만든 작품이죠 사실 사연이 좀 있어서 그 조각상은 미안상품이지만요 하하 에미인 예술품은 워낙 고조한 척이라 당신을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그래요 이게 뭐야 남의 집에 방문할때 지켜야 할 예의를 모르시나요? 꽃이라도 가져오셨으면 얘기할 맘이 들었을텐데 그래요 하하이피커스 같은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흥 흥 여기 뭐 없네 다른것도 없고 밑에가 없잖아 응 오우 혹시 그거 벌집 아니야? 마침 볼걸이 뚝 떨어진 참이었는데 파인애플이랑 바꾸면 안될까? 자 파인애플과 교환했다 아 안녕하세요 망원이지 알고말고 이 마을 남쪽에 있고 있는데 엄청 큰 바사고깨리가 길을 막고 있어 근데 여자는 한번 잔들면 꼼짝도 하지 않거든 아 옳지 머리를 내려가 봐 그의 놀이를 깨울 수 있을거야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걸 그게 부터있네 동물마을 그 애onent 누가 여자가 이쪽 인가 오 이렇게 표현했네 이걸 콕콕 불빵하기면서 꿀잠 내 꿀잠 마을 가 볼게요 마린이 없죠? 우리 마린이 마린이 없네 무슨 일이지 태블를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 해변에다가 있어요 마린 아 일단 여기 힌트가 이렇게 해변에 갑시다 아 이 할아버지가 전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군요 힌트를 하하하하 누가 저 힌트를 알려주나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쵸? 범위인 저 할아버지 밖에 없어요 루피 루피 아 있다 어머 링크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나랑 잠깐 얘기할래? 알겠지? 아멘 아멘 신난다 마린이 따라온다 자 그러면 뭐지 밑줄 가죠 얏 어 끝이다 볼 거 없나 음 여기 여기 가서 점프 점프 어허허 마린이 뭐야 어 이게 마사이만 동물마을 동물마을 도착하여 동물마을 눈이 눈이 바둑끼리가 길을 막고 있네 링크 표정 봤어요 나는 동물마을에 있을게 링크도 있다가 와 여기서 이제 뭘 얻어야겠죠 이리 가세요 사부로 다 뒤져봐야겠구만 바이콘 아 이게 떨어지는구나 바둑끼리 바둑끼리 아 열리에 이어지는구나 어디 때려야 돼? 머리 때려야 되나가? 바둑끼리 아 못 때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맹글러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자 여기 하트가 있군요 절껍데기 얕아 아야구나 그 열쇠를 폭포로는 물고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산에 폭포를 가거라 물이 끝까지 오르면 뛰어내리는 게다 뭐지? 어? 어? okay 여기 위에 내려오는거구나 얻은 다음에 길이군요 아니 여기 타조가 있다 다 생겼네 불어있다 아 링크 난 네 마리를 자주 노래하러 와 다들 바람에 울고기의 노래가 제일 좋은가봐 링크는 뭐가 제일 좋아 타르타르 삼맥 폭포 뒤에 숨겨져 익힌 모양 맵을 열고 여기 타르타르의 곳이죠 동물속 가가지고 순간이동 포털 이용해서 근처까지 가죠 남편 오듬아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건가 그쵸? 그걸로가자 그걸로 용의 여행 그걸로 당신이 여긴 어디지? 바람 물고기는 이 위에 있는 날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현행이 꿈을 꾸고 있지 여덟 개의 길을 날이 앞에서 연주하는 순간 바람 물고기는 꿈에서 깨어난다 그것이 내가 섬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바보까 한 번? 오호호 이거 메인 그 그 R이죠? 메인에 나왔던 그림 메인 타이틀 화면에 보면 딱 R이 좋은가봐 음 어우 여기다 어 여기 뛰는 데 있다 포트 열 거야? 어 타르보지 밑에 내려갈 수 있는 데 있고 있네 어 볼까 꼬는 것 같애? 저 위쪽에서 그쵸? 아무것도 없군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없어? 어 뭐야? 어디다 던지는 거야? 뒤로 가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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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고 점프 안 돼 이렇게 하고 아이씨 좋지 이거 못해? 점프 점프 하트루가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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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저도 없어요 열어먹아라 하잇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거 없었따 그런거 없었따 그런거 없네요 저야씨 미래에이제했었따 미래에이제했었따가씨 미래에이제 저는 약속드린대로 이 파파르 두눈당했습니다 저는 자기가 존해당하구라고 얘기했던데 이게 이 얘기 아닙니까? 배고파서 움직일수가 없어요 뭔가 먹을것좀 주시면 안될까요? 파인애플 히비 히비 일단 동물마을에 어.. npc 하나가 이거 달라고 했죠? 이.. ER센틀 얻는거네 나중에 동물마을 가가지고 이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으로 가야죠 전전으로 가야죠 여기 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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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없었다 내려가죠 점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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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에 흠 흠 흠 흠 흠 흠